오늘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가 꼭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공포스러운 말이 점차 들리고 중국이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시작한 지금 세계 경제의 정확한 상황은 어떤지 한국 경제는 앞으로 정말로 위험한 것인지 경제 전문가 김강석 교수님은 긴급하게 연락해서 IMF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강석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24년 10월 22일 밤 10시네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아침 9시인데 세계적으로 동시에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IMF의 애니얼 미팅이 일고 있고요 IMF 총재가 기조연설도 했습니다 기조연설의 발제문과 또 발표 자료 그리고 역시 경제 전망 보고서의 기초에서 발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기초에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발제가 있었고 그 발제 자료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7월까지만 해도 IMF 경제 전망 보고서상에서는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경제가 in a sticky spot 꽉 막힌 도로에 놓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경제가 정체된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경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정말 많은 정부가 스팬딩을 많이 늘렸다 어떤 스팬딩이냐면 밀리터리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예산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출을 많이 늘리겠어요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또 고물가 상황이 24년까지 지속되면서 정부가 정말 많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interest expense 이자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정부 예산 중에서 막대한 이자 비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특히 이 저소득국가의 경우에는 15%까지 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정말 막대한 부채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과 전쟁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전쟁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국방비 지출을 늘려나가는 방위비 예산을 올려잡는 그런데 정말 노력하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짊어지는 부채의 늪에 빠지는 세계 경제가 그런 국면에 놓여있는 것도 맞지만 더군다나 너무나 높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물가 부담 상황에 그것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또 썼는데 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역시 고금리를 도입했단 말이죠 특히 저소득국가일수록 그 고금리에 대응을 했어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게도 기업도 이 부채에 의존하기 위해서 고이자 부담에 시달렸는데 세계 많은 정부도 주요국들의 정부들도 많은 정부 부채 부담 이자 비용 부담에 시달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IMF의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를 돕도록 미국 재무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린다면 미국도 역시 정부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었고요 국방비 예산도 늘었고 역시 보건지출도 늘었고 보건지출이 왜 늡니까 정말 많은 물가 부담 때문에 저도득계층을 중심으로 엔겔지수가 높은 저도득층을 중심으로 식료품 지출 그리고 주거비 지출 이런 부담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지출을 많이 늘렸단 말이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이자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고금리인데 그러니까 이자 지출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1조 1330억 달러나 된 거예요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봤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예외니까 이 시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겁니다 정말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 이자 부담, 부채 부담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데프,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가 프리 팬데믹,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냥 하이어가 아니라 머치 하이어 머치 하이어한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 부채의 늪에 빠졌다라고 IMF는 경고하고 있고 IMF 총재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 부채의 부담, 이자 비용 부담 이런 부담 때문에 세계 경제가 2025년에 들어서도 다시 고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 2020년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3%에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제 팬데믹 이후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너무나 큰 충격을 경험하고 나서 저성장 고착화되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entering another period 전혀 다른 국면에 진입했다 of not good enough 충분히 좋지 않은 다른 period에 진입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2025년 경제전망서에서는 항복점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항복점은 제가 물리학에서 가져온 표현이었고 작가적 감성으로 제가 가져왔던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어떤 특정 힘이 과도하게 주어지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과도한 힘이 주어지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작용된다 예전의 고성장 체제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과도한 힘 코로나19, 로우전쟁, 중돈전쟁, 초인플레이션, 초긴축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제 예전의 고성장 체제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드렸는데 바로 그런 흐름으로 IMF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이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IMF의 이 경제전망 보고서는 1년에 4차례 분기마다 발표를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4번 발표하고요 이 4번 발표, 4번째 경제전망 보고서는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 보고서이니 어쩌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5년 성장률 전망치가 중요한 거고 24년 성장률 전망치가 세계경제 3.2, 올해 경제 2.5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 25년 전망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은 조정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24년 성장률 전망치가 왜 헤드라인으로 꼽혔는지도 잘 모르지만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 3.2%,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고 그 부분을 경고한 건데 IMF는 25년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되는 것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 부분을 경고한 거고 그게 바로 이 부채의 늪,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정부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가져가기가 어려움을 그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한 것인데 이게 정말 헤드라인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 들고요 저는 이 문제를 왜 지적하냐면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잠깐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심각하냐면 제가 잠깐 제 화면을 키워놓고 말씀드린다 왜 심각하냐면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정말 수천, 수만 국내 언론사들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기사화를 할 텐데 그 경제전망 보고서를 읽고 기사화를 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이 보도 참고 자료를 보고 그냥 복사해서 기사를 쓸 겁니다 그러면 그냥 경제성장률 전망치 얼마였다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정하지 않았다 세계경제 3.2%다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IMF 경제전망 보고서의 페이지 수가 몇백 페이지인데 거기에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제가 지금 거의 서론격으로 IMF의 총재가 발제한 내용을 중심으로만 잠깐 여러분께 전달한 메시지만 해도 세계경제에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정말 심도 높게 심도 있게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세계경제 3.2%로 전망하고 이런 메시지 한국경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4년 성장률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2.5%를 유지하였다 이런 메시지가 기사로 배포되는 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기사가 배포되면 우리한테 어떤 함의가 있나요 어떤 문제를 지적했고 우리는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고요 정말 기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그냥 이 영상 그대로 기사 내셔도 되니까 제 코멘트 그대로 담아가셔도 좋으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이 보고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담아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서 정부가 더 어떤 부분에 예의주시해야 되고 어떤 위험요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써주시길 좀 강부드리고 부탁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먼저 팬데믹 이전의 세계 경제는 3.7% 수준이었어요 평년 근데 이런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었고 이후 우리 세계 경제는 약 3.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저성장 고착화되어 버렸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IMF 전망치는 저의 의견을 동조해주는 3.3%로 전망했다가 3.2%로 그것마저 하향 조정했으니까 저성장 고착화를 조금 더 강조하는 전망치의 발표였다 이거 3.2%였다라고 전망했었고 과거에도 이번에 역시 3.2%였다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보도 참고 자료입니까?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대묻고 싶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오일 쇼크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라는 4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를 경제위기에 비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위기는 아닙니다 경제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경제는 좋은 경제가 아닙니다 세계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평년 경제성장률을 쭉 그려봤을 때 경기침체 국면에 해당된다 L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해당된다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경제위기는 아니지만 L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해당된다 그리고 참 어려운 경제 국면에 우리는 진입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렵고 내년에도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는 아니다 경기침체 국면에 세계경제적으로 직면에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IMF 외에도 다른 국제기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볍게 보겠습니다 OECD도 역시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월드뱅크도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매의 한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저도 25년 경제전망서에서 여러분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은 242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242페이지에 장기평균선과 비교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를 제가 지금 한번 제시해 드릴 건데 이번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IMF 기준입니다 먼저 장기평균선이 3.7%에요 근데 24, 25년 3.2% 저성장 고착화 맞죠 그리고 OECD 전망 기준으로도 장기평균선이 3.7%인데 24, 25년 3.2%니까 저성장 고착화 맞아요 월드뱅크 기준으로는 장기평균선이 3.4%에요 근데 24, 25년 성장률이 2.6, 2.7%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 맞아요 물론 세계은행의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새로운 전망치는 1월달에 나올 겁니다 잠깐 여기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린다면 왜 월드뱅크의 성장률의 레벨이 다르냐 이 부분 설명드리면 IMF와 OECD는 GDP를 추계할 때 구매력 평가 기준 PPP라고 합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세계은행은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저성장 고착화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항복점이라고 작가적 감성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런 배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 현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 맞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에서도 좀 강조해드렸었는데 세계 경제의 트렌드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나라가 있다 이것을 US exceptionalism 좀 어려운 표현으로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이 있다 그것을 저는 세계 경제 트렌드에서 다섯 번째 트렌드로 나홀로 골디락스 다섯 번째 일부 다섯 번째 나홀로 골디락스를 꼽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해당 부분을 꼭 열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홀로 골디락스라는 부분 꼭 열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를 열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홀로 골디락스라고 했는지 보시면 IMF도 이번에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를 2.6, 1.9로 전망했다가 2.8, 2.2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높아서 상향 조정했던 전망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마저도 높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이라고 보시면 이 정도면요 그냥 노랜딩으로 전망한 겁니다 IMF는 미국 경제를 뭐라고 전망한 것이다? 노랜딩이라고 본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보스틱 아틀란다 페드의 연은 총재의 발언을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Recession is not in my outlook 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었죠 나의 전망에는 미국에 리세션이 없다 지금 IMF의 전망에도 리세션이 없는 겁니다 노랜딩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미국이 이렇게 왜 나 홀로 예외에 해당될까 첫 번째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마구 소위 국채를 발행하고 또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는 나라이다라는 것이고 또 미국으로 여전히 자금이 쏠리고 있다 미국으로 주식폰드 채권폰드가 미국으로 쏠리고 있고 그게 미국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유망산업 미래 유망산업들 생각해 보세요 AI 또 반도체 유망산업 기술 또 기술 인재들이 미국으로 또 이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게 AI나 AI 반도체 그 밖의 유망산업들의 밸류체인이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가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을 좀 의견을 드리고 그게 미국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미국만 예외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미국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도 있다 왜냐하면 돈은 이동하는 것이고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은 다른 나라로부터 돈이 더 빠져나오는 현상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시가 좋지 못한데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은 더 일어나니까 그게 바로 설명이 여러분들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제 꼭 꼽아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5% 때마저도 깨지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를 IMF는 올해 중국 경제를 5%마저도 어렵겠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까지 발표했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까지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경기 둔화되는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음모론 쪽으로 보시는 분들 또 IMF라는 국제기구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워싱턴 DC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호적이고 중국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그렇다면 지난 7월에는 IMF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상향 조정할 때는 왜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IMF에 있는 정말 수백 명의 이커너미스트들이 그들의 광범론과 모델로 중국 경제를 진단하고 소신껏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믿고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제시해드리는 빨간색 선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데이터를 이 자료에 업데이트한 것 뿐입니다 한때 14% 고성장했던 중국이 이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돼서 6% 그리고 작년에 5.2% 올해는 이제 5%마저 깨져서 4.8% 그리고 내년에는 4.5%로 저성장 고창화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아직 저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중성장으로 가고 있고 향후 저성장화되고 있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국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중국 경제는 끝났다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내수침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그건 여전히 구경제를 본 거예요 신경제를 보세요 AI 혹은 안면인식 기술 혹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밖에도 뭐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신경제적인 측면은 오히려 유러피언 국가들을 정말 압도할 만큼 세계 주요국들을 압도할 만큼 과잉 생산으로, 저가 전략으로 위협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제적인 측면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많이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데 신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경제를 떠받들고 견인하고 있다라고 중립적으로 저는 중국 경제를 설명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와 주요국 경제를 좀 고루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주요국 경제 유러피언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유러피언 경제는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유러피언 경제 중에서도 특히 독일 경제 보세요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올해 경제 0% 성장이에요 0.2%에서 마이너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쓸게요 까딱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작년에도 마이너스 올해도 마이너스 까딱 잘못하면 더블 딥인거죠 그리고 내년 경제도 제로 성장하는 거예요 유러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추후에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본 경제도 어렵습니다 역시 제로 성장 한국 경제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다 1.4%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4% 성장률은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랑 비교해서 2.5% 성장은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지 이게 좋은 성장률이 아니다 라고 의견 드렸고 그리고 2.2% 성장률이니까 저성장 고착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 라고 의견 드립니다 유일하게 고성장을 유지하는 나라 인도 8.2% 7.0% 6.5%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의 흐름도 한번 참조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를 보심에 있어서 IMF가 여러 가지를 진단하고 있지만 특히 워낙 고물가에 따른 앞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컸기 때문에 IMF의 인플레이션 진단과 또 그것에 따른 인플레이션 진단에 따라서 금리 기조가 좀 달라지니까 인플레이션 진단을 꼭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진단입니다 IMF의 인플레이션 진단을 보시면 유독 제가 이 부분 설명 드릴게요 AE는 Advanced Economist 선진국을 뜻합니다 Emerging Market 이것은 신흥계도국을 뜻합니다 LIC 이것은 저소득국가를 뜻합니다 Low Income Countries 이렇게 뜻합니다 유독 저소득국가가 정말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요 물론 선진국들도 거의 10%대에 달하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물가상승률이 떨어졌지만 이미 높아진 물가에 추가적으로 2% 3% 물가가 또 상승하니까 얼마나 지금 실물경제적으로는 고물가 상황에 지금 허덕이고 있을까요 그죠 지금도 정말 고물가 상황에 놓여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지금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 부문별로 본다면 다시 이 부분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선진국이라고 했고요 EMD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st 이게 신흥계도국을 뜻합니다 근데 이 재화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는 흐름이 좀 더디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왜 나타날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상대적으로 서비스 물가는 임금 상승률이 좌우를 많이 해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하반경직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잡히는 경향성들이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은 그래도 잡히는 여지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물가가 이만큼 치솟았는데 거기서 1, 2%, 3% 여전히 오르고 있으니까 실물경제적으로 고물가 실물경제적으로 고금리의 부담은 적용하고 있으니 24, 25년 상반기까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있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납니까? 세계적으로는 피벗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영국도 캐나다도 유로존도 스웨덴도 스위스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피벗을 이미 시작을 한 거죠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잡힌 게 아니에요 물가는 계속 치솟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금리를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목표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현상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실물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의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의 쏠림 현상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자산시장 자본시장으로는 추가적인 돈의 유입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미국 경제처럼 경기침체 없이 금리만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경기침체 없는 금리 인하 그런 시장으로의 추가적인 돈의 쏠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피버세 시대임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홍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5년 경제전망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는 이른바 피버세 시대입니다 정말 험난한 실물 경제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과는 반면에 자본시장 자산시장에는 어떤 특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돈의 이동 돈의 쏠림 현상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자산시장에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오늘 IMF의 경제전망서와 또 제 25년 경제전망서 책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인사를 마무리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다른 유체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